우리 김다온 팔로워 천명 만들기 프로젝트 그래야 라이브를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야 라이브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삼순이 다온이 천명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기타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네 우와 천명 천명에서 만나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안녕 네 김다온 삼촌입니다 다온이가 팔로워가 4명밖에 안 된대요 맞아요 아이고 4명 누구누구네요 다온이 친구 4명밖에 없어요? 네 좀 불쌍한 친군데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근데 친구가 많은데 애들이 팔로워를 안해요 애들이 다온이만큼 틱톡을 안 하니까 그렇지 하는 애들이 엄청 많네 다들 공부하는데 다온이만 이거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할머니가 엄청 답답하지 아빠랑 그러니까 그러면 삼촌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팔로워 100명 만들어 줄게요 100명 예스 그러면 콘서트를 해야겠죠 네 다온이 얼마나 피아노 잘 치나 한번 볼게요 자 갑시다 시 시작 중간중간 보면서 인사도 해줘야지 알죠? 여유있는 모습 보여주세요 네 시작 시작 오오 좋은데? 오 여유있는 표정 다온이 100명 가까이 되고있어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인사드려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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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 ines상 여름이 algunas 그 아 아 어 한국